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시오 영원히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는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핑거링을 할 때 피크와 함께 핑거링을 하였는데요 베이스 위주의 위에 지금 이렇게 연주를 할 때 피크가 위에 두 줄을 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손가락이죠 그래서 이런 피크와 함께 핑거링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인도를 할 때 피크를 분리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기가 쉽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핑거링을 하다가 바꿔서 이렇게 피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피크를 이렇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요 피크를 가지고 핑거링을 하고 피크로 스트로크를 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가 E가 되고 C over E가 B over D sharp 그리고 B flat over D가 A over C sharp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F의 코드가 반음 하나씩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코드의 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E major 7 그리고 B over D sharp A over C sharp 그리고 E over G sharp이죠 D, E flat, E 이런 폼이고요 이렇게 잡힌 거죠 그래서 멜로디를 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, add9 A 코드죠 그래서 add9 코드를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보통 add9은 이제 우리가 아는 add9은 밑에를 띄어서 C를 여기서 치죠 저는 좀 멜로디컬한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E over G sharp 다시 B7 그래서 fingering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느낌대로 연주를 해본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피아노 형식의 느낌도 날 수 있도록 연출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후렴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코드 중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의 연출을 해보았고요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이 부분인데요 A7 C diminished 7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반복될 때 스트로크를 할 때는요 기본 스트로크는 버스 부분은 쉽게 원 따 따 원 따 따 따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후렴이 들어가서는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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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리듬은 그렇게 연주를 해 주었고요 코드 같은 경우는요 오픈하이 코드를 위주로 잡아주는데요 E E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더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성 기미 B A C B B B B 엄지로 6번주를 뮤트해 주어서 B가 먼저 울리도록 그래서 E B 그리고 E A E E C F B B 자 이렇게 잡아 주었구요 후렴에서 좀 다르게 잡은 것이 A에드 나 있는데요 A에드 나 이렇게 잡지 않고 핑거닝 할 때 나왔던 그 폼에서 밑에 고주를 뗀 것이죠 그리고 6번 좀 뮤트가 되구요 이렇게 잡으면 바로 E오벌 G샵이 되죠 C샵 마이너스 세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는 여기서 밑에 고주를 뗀 것이죠 역시